매년 1월이 되면 전기차 판매가 확 줄어듭니다. 거의 안 팔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고요? 정부가 매년 이맘때, 그러니까 2월 말쯤에야 보호 적응을 확정하거든요. 이걸 좀 앞당겨주면 좋을 텐데, 차를 사고픈 소비자와 자동차 업체들만 답답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의 이 전기차는 지난달 전국에서 단 4대가 팔렸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 98%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아의 주력 전기차도 전달보다 96% 감소한 29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테슬라 같은 수입 전기차도 상황은 비슷한데, 지난해 한 달 4천 대 넘게 팔렸던 모델은 1월엔 단 한 대, 일부 업체는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이맘때쯤 전기차 보조금을 확정하다 보니 1월과 2월의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전기차 구매하러 매장에 몇 번 들렀었는데 보조금 확정이 안 돼서 결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액수가 보조금엔 미치지 못하는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전기차 생산을 멈추는 곳도 있습니다. 보조금 시행 전에 주문한 고객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 차액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국비가 남아도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이나, 전기차 전문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행 보조금도 전기차 판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